인터뷰하는거야? 코카콜라있네? 오메? 돌려지네? 콜라먹을래? 팬씨 좋아하니? 오란씨?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 Nightmare Below Disney 디즈니 아래에서 악몽 예전에 했었던 미키마우스 관련된 공포게임 트레이저 아일랜드, 올리브 투 스카사 그런 것과 결을 비슷하게 하는 공포게임이 새로 하나 나왔어요 우와! 굉장히 무서운데 미키? 진짜 악몽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입이 실로 묶어져있고 목에는 바늘 침이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봐서 바늘로 입을 막 이렇게 꼬맸나봐 눈에도 이빨이 났어 우와! 눈으로도 씹어먹어요 꼭꼭 씹어먹어요 배도 입이 있어요 배로도 씹어먹어요 무섭다 뭔가 팔이 이렇게 창처럼 되어있고 얘도 바늘처럼 되어있네요 입 꼬매져있고 입 속에 또 입에서 입이 나왔어 입을 좋아하는구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Nightmare Below Disney 커스텀 나이트가 있고 뭔가 스토리 모드 같은건 없네? 커스텀 나이트만 있네? 당황스 좋아요 커스텀 나이트 오우 브랜치알 모텀이래 모텀 얘를 카메라에서 너무 많이 쳐다보면 모니터 정지에 일으킨대 그리고 잉크 블럿 오르텐시아를 불러들여서 공격을 한대 나한테 그리고 아고링 카메라를 통해서 나한테 오는데 카메라에 있는 문을 닫아서 막아야된대 그리고 폰 그는 카메라를 통해 나한테 오는데 그를 떨쳐내기 위해서 불빛을 사용하래 그리고 플래쉬 파운드 모기 찾는 사람? 나를 향해 오는데 불이 켜져있을 때만 나를 공격한대 얘가 올 땐 불을 꺼야된다는 얘기? 그리고 브랜치 C도 있네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올리브토스 카사에 나오는 캐릭터는 좀 비슷하네? 잉크 블루 Make me 그러니까 잉크에 젖은 미키마우스라 이런 뜻인 것 같아 출입구에서 그를 보게되면 떨때까지 눈을 불을 깜빡거려라 잉크 블루 도널드 도널드가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시끄럽게 들린대 카메라를 도로는 것을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로 돌격할 것이다 잉크 블루 오르텐시아 이 친구가 TV에서 세 가지의 아이들이 숫자와 색깔로 표시가 된대 순서대로 수집을 해야된대 아 이거 뭔가 조금 애매한 스타일 잉크 블루 오스 월드 그는 카메라의 어두운 부분에서 나타난대 그 카메라가 좀 어두울때 어딘가 숨어있겠지? 카메라 나타났을 때 깜빡거리래 프레시로 깜빡깜빡거려서 쫓아내라 이 얘기가 돼요 브랜치 D 오 얘는 목이 없네 나이트메어 아스 아 아사로스 그는 카메라를 통해 당신에게 간다 그가 들어오기 전에 서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나이트메어 오스 월드 그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후퇴시킬 때 카메라를 꺼야된대 그러면 돌아간다 나이트메어 포토 네거티브 미니 이름 굉장히 지네 카메라 나타나고 쳐다보면 심장박도수가 급격히 증강한대 두근두근거리나봐 나이트메어 포토 네거티브 미키 그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떠날 때까지 카메라를 제발 끄래 네 카메라 끄는 스타일이거나 그런거네요 얘네들은 좋아요 오 굉장히 많은데 네 여덟 열둘 열두명이야 열두명 432 432 오케이 532 532 632 616 8 9 10 11 12 13 15 13 15 15 15 15 15 15 15 15 We promised to provide a safe and fun experience with very few anomalous occurrences. Now, you may be concerned about that last part, as you should be. We'll fill you in on the details once you're well below the surface. If you're thinking of filing a class action lawsuit regarding anything we've done or said up to this point, we would gladly pass your case over to our legal department, where it will promptly be shredded.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Hello, passive employee. You don't know me, but I know you. I know all of you. For so long, I've remained locked inside my cage, shrouded in a white fog of animosity. I will no longer tolerate them. Its blood must be spilled. I know you have seen beyond the veil. You have seen the other timelines. You also have the power to destroy them. To shatter the thin glass between our reality and theirs. This timeline no longer suits me. Starting now, you will be my bot and help me reach that goal. First, however, you must prove to me that you are still capable of completing such a task. You have been placed in the middle of a labyrinth. Similar to your previous work experience, you will not be alone. If you survive and complete the task, I can live with you. You will gain your freedom once more. As well, as you are generally searching to me. I'm looking forward to one last game. Good luck, valued employee. I'm looking forward to one last game. I'm looking forward to one last game. How about the universe? Night one? Freddy Pizza's simulator with a simulator and similar style. Night one? Oh? Task? Oh? Here it is. There is a scrap baby. Oh my! The open, left, right, vent. Turn off the heating system. What is the liquid? You can't see what is the liquid. 오는거야? 이거 아직 안 끝났어? 기다려드리고 3번 3번 있다보지 않았나 아까? 이거 왜 있는거지? 60도 고정인데? 2번 있다보지 않았나? 근데 처음에 시작했던 캐릭터들보다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뭐지? 트롤인가 이거? 카메라가 3개이고 좀 단졸한데? 분명히 처음에 시작 화면이나 캐릭터 소개면은 뭔가 올리브 투 스카스처럼 약간 고퀄리티 좀 무서운 그런 느낌 이었는데 뭔가 좀 단순하지? 첫 번째 나이트라 그런가? 또 히터는 뭔가 또 히터의 열에 관련된 뭔가 있나봐 그치? 이게 있거든요? 온도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버려 신기하죠? 한 번에 있어 이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 도넛 좀 만들고 카메라가 3개인게 단졸한데? 캐릭터도 얘 스크랩 베이비 닮은 미키 얘가 하나인가 봐 저거는 바로 왜? 멀리 오 오 오 음? 왜 이기스? 이지스? 이지스? 이지? 이지? 아니지? 3번, 2번, 2번 히터를 좀 켜볼까? 뜨뜻하니? 오! 아 이거 뭐지? 인터뷰하는거야? 코가 골라있네? 위키볼튼이니? 위키볼튼이요? 위키볼튼이니? 네? 이제 테스트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2, 1 어메? 들려지네? 콜라먹을래? 팬씨 좋아하니? 오란씨? 해야 될 것 같은데? 3, 2, 1 다 안좋아하지? 옥루수 탄산맛이 별로 안좋아하니? 사람의 피맛 맛이니? 뭔가 안 움직인 것 같은데? 굿 3, 2, 1 오 움직였어 움직였어 기기가 더 쓴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렇게 올라온 느낌? 그치? 휙 휙 휙 휙 빼드 빼드 휙 휙 휙 휙 휙 오 뭐 Medium 오 정기 아 뭐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게임이 세븐 데이지 프리 7일동안만 무료야? inglyss 수 아라비아 수도 Allied 잉글래시아라비아 스타트 광고인가? 뭐야? 뉴게임? 컨티니어 아 이거 프레디 피자카기 시뮬레이터처럼 좀 뭔가 반전 요소를 넣으려고 처음에 트레이저 아일랜드나 오브리트 스카스처럼 좀 무섭게 분위기 잡아두고 그 다음에 트롤같이 만들었네 웃기게 어? 얘 아까 있던 스크랩 밑이 같은 앤가? 근데 히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왜 있는거야 이거 온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데 스페이스가 가면 쓰는거고 오 마이? 왔었나? 점점 이게 바뀐다 메뉴가 이 해야 될 임무가 바뀌어 내용이 웃겨 막 방어하기 돈 프린트하기 세금하기 방아리를 끼고 도너츠를 만들고 이메일을 블랙하래 온도 그대로? 왔다 어? 안왔다 어? 뭐지? 니가 뭔가 히터와 관련된 녀석인가 보다 오 백도 넘어가니까 그냥 끝나네? 미키 원리를 알아야되는데 아 오른쪽 아 살짝 들리네 살짝 들리네 살짝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고맙습니다 그리고 얘는 3번 다음에 오른쪽 맞지? 그렇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왼쪽 오케이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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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알겠다 미사하게 들어오니 미사하게 오른쪽 오른쪽 갔어 자 마지막거 하고 있죠 왔다 나이스 웨이넬 오늘 얼마나? 아니 지금 치조실에서 지금 인터뷰실에서 지금 담배를 피고 있어 이 녀석이 이거 이거 스크랩트래? 이 할아버지가 이게 노망이 드셨나 이거 담배를 피시면 어떡해요 여기 금연구역인데 어? 안되겠네 나가세요 담배를 끄시든가 에? 뭘 지지지지지지지지 거리시나 어? 안좋아 어머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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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차음 끌고 오셨네 다리도 안좋으시면 이제 돌아가세요 네? 아유 아저씨 이빨은 토끼 이빨이네 고민 나뻐 나뻐 계속 일어나시는데 다리 멀쩡하신가 여러분들이 힐체를 타고 거짓말을 하고 계셨나 어?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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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엑스쳐 그냥 차차라 차차차 어? 어? 이건 무조건 갑독디 당하게 되었어 이건 안당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자 나이트 수리 그림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일단 3번 카메라 잘 봐야되고요 히터 소리 오케이 뭐지? 도끼 도끼 또 나왔다 불안하네 뭐야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CCTV도 없어 안나왔는데? 안나? 아냐 없어 5초 아무도 없는데? 다도 없고 CCTV도 없고 왜 나타나는거 도대체 이상한데? 아 뒤에도 있네 아 뒤에가 있었네 아 뒤로 오는거였어 오 마이 오 마이 뒤에 신경쓰니까 또 히터소리가 안들리네 이번에 임무도 많아 하나 둘 셋 넷 마치고 마치고 왜 안되지? 테스크가 안되는데? 뭐지? 버그인가? 테스크가 안되어. 1번으로 해야 되네? 잼이 걸렸었나봐. 2번으로 해야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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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2번으로 해야 되네. 2번으로 해야 되네. 3, 2, 1. 3, 2, 1.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앉으라고 던지는 거구나. 3, 2, 1. 그러니까 합쳐졌네. 보니기도 있고 후크도 있는 거 보니까 크리에이션 같은 거네. 컵케이크는 어딨어? 3번으로 해야 되네. 2번으로 해야 되네. 1번으로 해야 되네. 2번으로 해야 되네. 마지막이 이겼다. 5나이트까지 있나? 어? 임무는 3개밖에 없네. 아마 이 녀석 나오겠지? 왼쪽에서. 어? 있다. 2번 있다. 그럼요. 아 아 아 아 얘가 제일 문제야 아 안들려 안들려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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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니까 들린다. 내가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 나이스. 내가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말도 내면 안 되고. CCTV. 오우. 몰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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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프티. 에너드. 다 합쳤니?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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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 얘가 혹시 그 1인 3역 4역을 다 하나 보다. 그치? 그죠? 1인 3역 4역을 다 하겠지? 반가워. 반가워. 잘 왔어. 5나이트. 애들 다 나타나네? 있는데 애들? 1인 3역 4역을 다 하겠지? 여기 있잖아. 1인 4역 아닌 듯. 뭔 소리지? 뭔가 소리가 났는데? 뭔가 철커탕거렸는데? 설마 위도 있나? 어? 위 없는데? 어디서 들어오지? 설마 얘는 히터 지키면 안 되는 거야? 위 아래는 없어요. 위 아래는 없는데? 이거 눌러야 되나? 철커탕 했는데? 뭐 지금? 아직 requis분 안 되게 느려 해. tuppit 줘서 helps. 아니야 얘 코 누르는 거 아니야 뭐지 얘 왜 뭐지 얘 뭐지 얘 뭐지 얘 뭐지 얘 뭐지 카메라 찾는 거네 카메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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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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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쵸? 에어컨 전기톱 들었어. 미키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총알이 나왔어 미키마우스가 전기톱 들고? 그치? 총 들었지? 오마이? 3번?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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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1대1인가 본데? 없네 데스크도 3번? 다른 애는 없는 것 같아 그쵸?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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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번? 사라지 진짜 독특한데 총으로 쏘는거라니 근데 전기톱이 열쇠고리 같이 생겼어 전기톱도 기용고 들고 있네 미키마우스 같이 사라지면? 얼마를 버텨야하는거야? 시간제한도 없는데? 뭘 해야되나? 스크랩 페이스는 알수없는 나이에 자수를 했대 그래서 종식역에 처했대 이번에는 트롤이에요 트롤 버전으로 새로 만든건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갓게임이네 보통 트롤게임은 굉장히 단순무식하고 웃기고 플레이타임 15분이면 끝나고 이러는데 단순하면서도 성의있게 트레이저아일랜드3라고는 하지만 트롤 버전으로 재미있게 만든거 같아요 뭐야 죽은자 으앗 똥 트레이저아일랜드3는 만들 교획을 잃어버렸어 트레이저 아일랜드가 생기기 전 이야기인가? 레드 아일랜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현실 그 타임라인을 왔다갔다 거린다고 그랬어 현재는 가상현실에서 이제는 실제 현실 세기로 타임라인이 이동했다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커스턴라이트 생겼네? 엑스트라 먼저 볼까? 몰튼 디즈 몰튼 디즈 얘가 제일 힘들었어 환풍구 벤트 소리가 안나가지고 잘 스크랩 캔디스 스크랩 베이비 닮았네요 미니, 미키마우스 그 느낌이 딱 제대로 나네 스크랩 페이스 스크랩 트랩이죠 휠체어 탔는데 휠체어 타고 환풍구 오면서 소리도 났네 환풍구에 담배피면 큰일 나요 차미 크레이션 같은 프레디의 보니의 폭시의 후쿠 치카의 발까지 합친거 차미 쪼 얘는 CCTV에 찾는거였어 CCTV에서 보고있어야 사라지는거였어 어? 얘는 뭐지? 레드 아노멀 아 얘 마지막에 나왔던 걘가? 얘는 체인 들고 나왔던 걘? 총으로 쏴야 되는거죠? 파포 웽크 얘도 한번도 못본거 같은데 그리고 얘는 엠비디캐스트 몰템 아거니 펌 설명할 때 나왔던 애들이잖아 그죠? 이번엔 한번도 안나왔어 얘네들 점프케어 우와우 우와우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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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안나네 그래도 카스턴라이터 어떻게 되는건 볼까요? 얘랑 얘랑 아 얘 뻑히 하고 있네 아 이 트래버러시가 아주 버르장머리도 없어 아우 아주 이게 낫힐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없앨 수도 있구나 근데 얘가 다른 애들은 한 번씩 본 애 같은데 얘를 한 번도 못 봤다 그죠? 레드 얘 뭔지 한번 볼까? 나머지 애들 다들 오는 거 이제 알고 어? 아 얘 고전화 된 모니터를 아 클릭하니까 사라진다 클릭하니까 어 또 나타났어 여기서 클릭을 딱 하면 사라져 그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일시적으로 곤장 나타내는 애네 가만히 내려둬볼까 어떻게 되나? 거기에 다른 애들은 안 오죠? 공격은 안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화용을 못하게만 하는 바이러스 레드 아일랜드 레드 아일랜드 아 얘는 이리 멀리네요 오케이 엔비디 코스트에 나오는 얘네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나중에 만들 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 그러고 보니까 BTS 있네 가수 BTS가 아니고 백 투 씬이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 제작하는 거 버려진 컨텐츠 뭐 이런 거예요 만들다 말았던 거 초창기 컨셉 같은 거 세븐 데이즈 프루이 트레이저 아일랜드 3라는 이름을 달고 미키마우스 공포게임으로 나왔지만 내가 볼 때는 외전격 공포게임이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어요 고퀄리티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거 빼고는 굉장히 잘 만든 게임 같습니다 본래에도 위바였고요 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